아 여기서 네이바르 볼까요? 다시 한 번 봐도 네이바르 정말 팔찌금지로 패스를 합니다. 드리블 그리고 마르테유 턴으로 이것을 팔찌금지로 패스를 합니다. 패시의 패스! 그대로 슛! 네이바르 역전과! 네이바르가 중간에 맞습니다. 네이바르가 중간에 맞습니다. 네이바르는 역전골! 반대쪽은 괜찮아 보이죠? 네이바르 공간으로 패스! 롤바테 기반이 돼요! 롤바테가 돌아갑니다. 네이바르가 뒤로 넘습니다. 득점에 맞았 nós! 충격하면서 네이바르가 위협에 characteristics 미소전골! 정말 묘기를 보여주네 묘기 그 자체였던데요. 자 근래에 이 네이바르의 가장 편성적인 트로아 폐가 골까지 성공을 시켰을 건지 덕대 되겠는데 네이버 트로아 폐가 골까지 성공을 시켰을 건지 덕대 되겠는데 자 끌고 들어갑니다. 트로아 폐 열어준죠. 그렇죠. 넓은 포토카링을 좀 해가면서 자 메시키와 네이바르 중간에서 2대1을 이긴반이 있습니다. 트로아의 홈에서도 트로아가 먼저 3대4 골을 너무 3번가 패스였는데 이걸 미스합니다. 그게ą 왠 betterns 자 네이바르 Warren 아 네마르 luck 네마르 웅 pragmatic 네마르 주거리 슈 네마르 중간에서 3부Son 이제 아예